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속의 주인공이 여름이야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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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시원이야 안녕하세요 더 슈트하우스 모델 밴드 목리입니다 저는 목리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우실 의입니다 그대가 드럼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갖고 있는 고맙습니다 밴드박과 S2의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아마 참 뭔가 안정적이다 옷이 날개구나 옷이 날개구나 옷이 날개구나 내가 그런 걸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스토하수도 앞으로도 밴드 음악과 같이 이렇게 뭔가 하나적인 교육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저희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경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망설이지는 마요 그대가 모르고 떠나버리기 전에 당신이 꿈꿔왔던 이야기 로봇 Luther 따라 뱃뱃 흥 전 뱃뱃 뱃뱃